뭐야 언니! 이게 뭐야? 아 이렇게 되는 거야? 잠시만 언니 초대했길래 그냥 눌렀거든? 왜요? 언니 뭐할래요? 나 차 차 언니 촬영은요? 지금 계속하고 있고 아 진짜요? 오늘도 해요? 또 있다가 또 있다가 전 고고 났어요 저희 어떤 분들이 다 함께해 맞아 맞아 얼굴 얼굴 보고잔만 오! 언니 눈이 보여요 아 나오세요 안되요 뭐야 한참 그 엄마 언제 끝나요? 일어날 일어날 끝나고 나서 끝나야겠다 고깃 먹자 맨날 거기 와 이제 이렇게 자기를 썰었구나 네 저 처음에 봤어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거 오 언니 입술이다 나가기 전에 잠깐 켰는데 오 언니 입술 아니요 진짜 정말 자대를 해서 핸드폰 하다가 갑자기 이거 하길래 어! 들어가 봐야지 지나가 들어갔다가 어! 이렇게 되는 줄 몰랐어 와 좋다 저는 이제 뭐 어디 나가요 나도 이제 나가요 먹어요 먹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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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방금 어쩌다 채영언니와 영상통화를 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촬영하러 저도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은 아니지만 이제 나가야 된다고 들었어요 안녕 그러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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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가 실내인데 목도리를 하고 있어서 엄청 덥네요 와 빠이 에잇 자 으 해 해 아 해 해 해 해 해 해 해 감사합니다.